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 단어 20개 배워볼 건데 이 20개가 다 여행이랑 관련된 단어고요.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 한번 슬쩍 한번 살펴봐 보세요. 네, 오늘 배울 거는요. 여행과 관련된 단어들, 그 중에서도 공항에서 꼭 아셔야 될 단어 20개를 여러분이랑 같이 배워보려고 할 거고요. 사실 제가 이 책 있잖아요. 친절한 대학 다시 배운 영어 교실 영단어 이 책이요. 이 책 처음에 쓸 때가 아마 1월이었나 2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아, 이 책 다 쓰고 요쯤 되면은 명사 요거 배울 때쯤 되면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웬걸? 책이 나오고 강의를 할 때가 됐는데 전혀 여행을 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서요. 여행 가기 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당장 여행을 못 가니까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여행 갔던 기분 다 까먹으셨죠? 제가 제 핸드폰에서 좀 찾았던 자료인데 이거 제가 찍었던 거예요. 제가 그 창가로 가가지고 창가 옆에서 요 밑에 보이는 게 아마 이제 필리핀 제가 갈 때로 기억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탁 찍은 거예요. 새파란 거 보니까 좀 설레지 않습니까? 다음 장이요. 요거는 이제 착륙할 때 필리핀 세부의 모습을 찍었던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또 볼까요? 네, 요거는 호텔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런 또 그 다음 장 보면요. 네, 요거는 더 오래전에 베트남 갔을 때 베트남 단항에 있는 해변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다 떠나고 싶으시죠? 지금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 저도 정말로 해외여행을 한번 또 가보고 싶은데 언제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죠? 그러면 네,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입니다. 네, 이 책으로 보면은 명사 4편이고요. 4편에 있는 여행 영어 공항편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돈. 그렇죠. 돈이 제일 중요한데 여권이 중요하겠죠. 여권은요, 영어로 Passport 라고 하고요. 이거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Pass 하면 우리 어떤 거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거고 Port 라고 하면 항구예요. 그래서 항구, 예전에 교역할 때는 항구와 항구기로 했잖아요. 비행기 없을 때. 비행기가 없을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여권. 그래서 Passport 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Passport 관련해서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뒤에 please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May I 하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제가 뭐 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May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여권을 한번 봐도 될까요? 정도의 표현이고요. 여권. Passport.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assport. Passport. 자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셔야죠? 네. Check-in 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 Check-in 하는 게 바로 탑승수속입니다. 여러분이 타실 비행기를 어디로 가서 비행기 그 항공사 있죠? 항공사 카운터 가서 저 어디 어디 갈게요 하고 표 받고 짐 붙이는 걸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 팁 드리자면 짐 붙이기 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약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한국 음료수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거 혹시 못 사신 거 있으시면 편의점에서 사시고 그걸 보낼 짐에다가 다 넣어서 통과시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바로 탑승수속 Check-in 이고요. 이 Check-in 이라는 게 공항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호텔 가서도 저 여기 왔어요. 방 주세요. 제 여권 여기 있어요 하는 것도 Check-in 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Check-in 카운터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Where is the Check-in 카운터? Check-in 카운터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보통 Where is 하고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요 Where is the Check-in 카운터? 카운터 하셔도 되고요. 카운터 하셔도 됩니다. 탑승수속할 수 있는 Check-in 카운터는 어디에 있나요? 정도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Check-in Check-in 좋습니다. 이 Check-in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여권 Passport 낸 다음에 여러분이 짐을 끙끙 들어서 짐 벨트 위에 올리실 거예요. 네. 그 벨트 위에 올리는 수화물을 우리가 Baggage 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Baggage Baggage 라고 하고요. 음 여러분이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가는 해외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짐 Baggage 수화물 찾는데 뭐라고 하죠? Baggage 클레임 이라고 해요. C-L-A-I-M 그래서 여러분 도착하시면 거기서 출입국 심사 마치고 Baggage 클레임 가서 Baggage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해외 필리핀으로 갑니다. 태국으로 갑니다. 할 때 이 단어들이 필요성이 좀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국말이 써 있으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아니면 외국에서 외국공항 가실 때는 한국말 없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수화물 분실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My baggage is not here. My baggage is not here. 그러니까 My baggage 내 짐이요. Not here. 여기 없어요. 짐 찾아주세요. 우리가 수화물 붙일 때 거기서 딱지 같은 거 하나 줘요. 딱지를 그냥 여권에다 껴서 줘요. 그게 이제 내 수화물이랑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여주면서 내 거 안 왔어. 찾아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수화물 잃어버린 경우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완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있기도 한데 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인데 완전 잃어버린 사람은 없고요. 수화물이 예를 들면 경유지에서 못 탔다거나 이렇게 해서 호텔까지 갖다 주는 경우는 제가 봤어요. 택 주면 항공사에서 호텔로 배송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여러분 탑승권이라고 하는 boarding pass 라는 단어 있어요. 우리가 baggage 올리고 여권 주면 거기다가 여기 좌석은 몇 다시 몇 시고요. 몇 시까지 탑승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boarding pass 탑승권에 동그라미 치면서 설명을 해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boarding pass 받고 나서 이제 들어가죠. 거기 이제 짐 검색 보안 검색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말이 이거 있어요.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아까랑 똑같아요. may I see 제가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이러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당신 boarding pass 좀 볼 수 있을까요 please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세품 사실 때라든지 공항에서 어떤 수속을 밟으실 때 여권이랑 boarding pass 계속해서 주셔야 되고 항공기 탑승하실 때도 역시나 boarding pass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boarding pass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단어는요 window sit 예요. window sit 여러분 이거를 공항 가시기 전에 좀 정하해 놓고 가셔야 돼요. 그 밑에 보면 복도석도 있어요. 창가석은 영어로 창가 window 창문이요. window sit 창가석 창가석 복도석은 뭘까요 복도가 영어로 뭐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a-i-s-l-e 이거 보고는 읽으시면 100% 틀려요. 이거 발음은 어떻게 했냐면요 i'll sit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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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 단어 보시면 오히려 발음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 스펠링 외우지 마시고 그냥 복도석은 i'll si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시기 전에 좀 결정을 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해외여행도 되게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녔었고 출장도 회사할 때 많이 다녔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복도석을 선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도석을 선호해서 복도석이 가장 먼저 다 차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복도석은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있고 다만 안쪽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계속 자고 있다가도 깨서 비켜줘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한 4시간 정도 비행기 4시간 이내로 탈 때는 창가석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4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4시간 넘어가면 누군가 자는 사람 막 깨우기도 그렇고 해서 4시간 넘어가면 보통 복도석 4시간 안쪽이면 창가석을 선호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해외의 상고로 돌아올 때 Would you like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이렇게 물어봐요. 위에 있는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Would you like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으십니까? A window seat, 창가석, or 혹은 an aisle seat 하면 복도석이요. 그래서 창가석이 좋으세요, 복도석이 좋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음에 이 말 들으시면 기억하셔야 돼요. Would you like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자, 창가석이요, 복도석이랑 질문이고요. 이 말을 안 물어본다고 해도 그 I'll sit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I would like an aisle seat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would like 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뭐랄까요? 교양 있게 저 뭐뭐를 원해요, 뭐뭐가 좋아요, 뭐뭐로 해주세요 등등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would like예요. 그래서 I would like an aisle seat 해주시면 저는 복도석으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도 되고요. 그냥 뜬금없이 파스포트 주시면서 I would like an aisle seat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도석으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반대로 창가석 원하시면요. I would like a window seat 해주시면 되겠죠. 네, 복도석만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ll sit. I'll sit.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찍은 사진들 대부분 다 창가에서 찍은 거잖아요. 밖에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창가석 앉는 것도 괜찮아요. 뭐 화장실 한 번 정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한두 번 다녀오면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이렇게 착륙할 때 밖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그 밑에는요. 게이트라는 단어 있어요. 게이트 하면 보통 원래는 문이에요. 대문, 큰 문 같은 거. 예를 들면 호텔의 정문을 우리는 보통 메인 게이트라고 합니다. 메인, 주된 게이트, 출입구.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보이딩 패스 받으셨을 때 게이트는 탑승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천공항만 가도 탑승구가 수십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탑승하실 곳은 바로 게이트라고 된 곳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게이트를 물어보고 싶으시면 역시나 그냥 where is 쓰시면 돼요. where is gate 6 해주시면 되고요. 탑승구 한 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네, 그 밑에는요. 출발 이란 단어가 있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departure 라고 돼 있어요. departure. 네, 그래서 밑에 문장 한 번 보면요. check-in two hours before departure 이란 문장이 있어요. check-in, check-in 하세요. two hours, two hours before departure. 출발 두 시간 전에 공항에 오셔서 체크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체크인 카운터에 보통 우리 늦어도 보통 두 시간 전, 두 시간 반, 이 정도 사이 전에 가서 체크인 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발 이라는 단어는 departure고요. 여러분이 이거 departure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공항들이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이 들어가는 층수가 달라요. 우리가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출발하는 층에 내려다 줍니다. 도착은 아래층에서 하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자가를 끌고 간다고 하면 이 departure, 출발로 잘 가셔야겠죠. 출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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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뒷장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착, 아 출발, 반대, 도착. 도착하는 곳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arrival, alive, arrival, 내지는 alive, arrival, arrival 정도로 발음을 하고요. 도착 시간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은 몇 시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밑에 있네요. what is the alive time? 도착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물음이 될 것 같고요. 도착은 arrival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천히.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해볼게요. arrival, arrival 정도가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arrival, arrival. 좋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departure. 도착은요. arrival.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마중 나가도 이렇게 우리 거기 가면 정광판 있잖아요. 치치치치치치치. 돌아가면서 departure, arrival.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요. 항공사라고 하는 단어 airline이 있어요. airline.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항공도 airline. 아시아나도 airline이에요. 문장 보면 그는 항공사의 파일럿이에요. 조종사입니다. 라는 문장이 될 것 같고요. 항공사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탑승구라든지 출발 시간 같은 거를 보려면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이 있는 곳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대형 TV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에어라인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는지 그러면 이게 게이트가 언제고 출발 상황이 어떻게 지연됐어요. 제 시간에 가요. 아니면 몇 시쯤 타세요. 이런 상황들이 전광판에 나온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 찾으시려면 여러분 목적지 아셔야 되고 또 에어라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항공사를 타고 가는지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공항이라고 하는 airport라고 하는 아주 쉬운 단어 있죠.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으면 될 뻔하기도 했네요. 이번 강에서 공항은 영어로 airport예요. 에요. 포트는 뭐였어요 아까. 포트. port. 패스포트 할 때 포트. 항구를 지나가는 곳이 바로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권이었죠. 네. airport 하면요. port. 항구는 항구인데 air. 공기항구. 비행기 뜨는 곳이 airport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시려면 해외에서 그냥 the airport please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airport please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irport. airport. 어 저는 사실 이 공항만 생각하면 참 설레요. 네. 어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공항을 생각하면 안 설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공항만 생각하면 설렙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설레고 또 사실 제일 즐거울 때는 여행 가서도 있지만 여행 가는 그 당일 공항에서 엄청 엄청 설레거든요. 언제쯤 다시 이 설렘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자. 일단 강의 우리 먼저 공부해보고 나중에 여행 가게 되면 그때 유용하게 한번 써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마지막 단어는요. liquid. liquid. 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 액체고요. 어. 여러분 보안 검색하실 때 우리가 그 boarding pass 받고 baggage, 짐 보낸 다음에 뭐 그런 거 하죠. 우리 저기 해외 로밍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그 뭐 와이파이 같은 거 빌려가지고 가잖아요. 뭐 핸드폰 처리하고 여행자 보험도 하고 환전도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보안 검색 받으러 가는데 어. 여러분 짐에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보내는 짐에는 사실 어떤 걸로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보내는 짐에는 이 뭐 여기 캐리어 안에 어. 뭐 라이타라든지 뭔가 좀 문제될 만한 제품들이 있으면 공항에서 부르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여기 뭐 고추장이 들어가 있던 맥주가 들어가 있던 뭐 들어가 있던 붙이는 짐에는 거의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고 싶으신 어지간한 것들은 다 붙이는 짐에 넣으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붙이는 짐이 있고 또 내가 가방으로 메거나 아니면 기내에 가지고 가는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짐들에는요. 액체류가 허용이 안 돼요. 어. 100ml 거예요. 그러니까 100ml가 넘는 액체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 보안 검색할 때 액체 나면 다 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뭐 고추장 뭐 화장품 치약 이런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렇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건 일단 캐리어에 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마시고 계시던 물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액체는 거기다 다 버리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liquids? Do you have any liquids? 하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당신 액체 어떤 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가방이 삑삑삑삑삑삑삑삑삑 눌렀을 때 그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죠. Do you have any liquids? 정도가 될 수 있고요. 액체라는 말, liquid. 한번 따라해볼까요? liquid. liquid.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두 장 남았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duty free예요. duty free 하셔도 되고요. duty free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자, duty free 하면 면세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free라는 단어 어떤 뜻이었죠? 뭐 사람한테 쓰면 시간이 한가 하다가 free고요. 물건 같은 데 쓰면 free 하면 공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duty가 세금이겠네요. 맞아요. 사실 이 duty라고 하는 게 보통 의무로 쓰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 이래가지고 왜 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도 우리의 의무고, 국방도 우리의 의무고, 납세도 우리의 의무고, 근로가, 근로 아닌가요? 근로? 근로,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이게 국민의 4대 의무였나요? 굉장히 오래 돼 있지만 국민의 의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교육은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까지 되어 있어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국방, 납세, 뭐 이런 것들 다 의무 있잖아요. 그런 의무들을 duty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 duty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가장 언제 써요? duty free 해서 면세, 네, 맞아요. 세금을 내는 그 의무 역시도 duty라고 할 수 있고 duty free 하면 보통 우리 면세품, tax free, duty free 다 쓰실 수 있어요. Is this duty free? 네, 현재는 Is this tax free?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면세인가요? 네, 이거 면세인가요? Is this duty free? 자, 면세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duty free, duty free. 그게 설치가 아마 됐을 텐데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나갈 때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품을 살 수가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한국에서 면세품을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입국 후에 살 수 있는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입국 면세점도 생긴다는 얘기 들었고 그게 아마 설치가 됐을 텐데 지금 뭐 공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쓸 건데 화장품,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거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거 엄청 불편하잖아요. 자, 터미널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있네요. 터미널 터미널 네, 이거 터미널 하면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그렇죠, 그것도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은 어떤 걸 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터미널이죠. 공항 얘기에 왜 갑자기 터미널? 네, 이게 규모가 좀 큰 공항들은요. 공항 안에 터미널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천공항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뭐 굉장히 최상위급의 공항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큰 공항은 흔히 다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본 공항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창의공항 정도 빼고는 이렇게까지 규모가 크고 그런 공항이 흔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여객기가 몰리다 보니까 터미널, 두 번째 터미널 터미널2를 개통을 했죠. 그래서 요새는요. 그 리무진 타실 때도 여러분이 가시는 터미널을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터미널2에 안 가는 리무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터미널2에서요. 네, 제 느낌으로는 조금 비싼 항공사들 있죠. 대한항공이라든지 국적기, 에어프랑스 같은 좀 국적기들이 터미널2에 쓰는 것 같고 터미널1에는 좀 이제 흔히들 타는 비행기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발하시기 전에 터미널 이게 1인지, 2인지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You can find Korean air at 터미널2. 너는 코리안에어, 대한항공을 이 터미널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Flight 이라는 단어예요. Flight 하면 비행이고요. 이거는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우리가 두 상황이 있겠네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타시는 비행기마다 번호가 있어요. 그걸 Flight Number라고 해요. Flight Number 하면 이거 우리가 입국심사할 때 서류 쓰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편명을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면 K2라고 씁니다. 뭐 K2 뭐 공공 1편이다. K2 뭐 공공 5편이다. 이런 비행기 번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Flight Number. 그리고 내리고 나서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어떤 데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How was your flight? How was your flight? 아니면 누군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How was your flight?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성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물어봐요. 비행은 어떠셨어요? 정도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How was your flight? 되겠습니다. 자, 비행이라는 단어 Flight 한번 따라해볼게요. Flight Flight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나왔네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보통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세대들은 예를 들면 비행기가 오후 2시 출발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한 30분 정도 전쯤에는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30분 전에 탑승을 하라고 그 체크인 카운터에서 알려주죠. 그러면 1시 30분에 거기 가면은 평범한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지각도 절대 안 하시고 뭐 시간을 원래 일찍 하는 걸 뭐든지 좋아하세요. 제 생각에 뭐 1시부터 거기 앉아 계실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앉아 있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여기 면세품 쇼핑할 때도 많고 보면 뭐 공항 내 카페도 있고 또 맥주 파는 데도 있고 좋은 데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데 계시면서 이 status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status 하면 상황이라는 뜻인데 status가 정광판에 표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 딱 탑승 보링 패스 탑승권 보면 우리 항공 편명이 적혀있고 목적지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사인지도 적혀있고요. 그 항공사 시간 목적지 등을 토대로 우리가 타는 항공사가 뭔지를 편명을 딱 알아서 거기 딱 정광판을 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 status라고 나와있어요. on time, delayed, gates open, boarding까지 나와있어요. 근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on time이라고 나와있는 건 이거 외국 공항에서는 한국말 안 써있으니까요. on time 정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그 시간에 출발한다는 게 바로 on time이요. 그 옆에 있는 delayed는요. 지연됐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는 항공평 같은 경우는 지연 안 되는 경우를 찾기가 더 힘듭니다. 무지하게 지연이 돼요. delayed. 그리고 그 밑에 있는 gate open이면 지금 탈 수 있게 gate 열고 있다는 뜻이고 boarding 하면 탑승 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왜냐면 이게 delayed 될 것 같은 비행기들은요. 다른 데 계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다가 여기 boarding 내지는 gate open이라고 쓰이는 거 보시면 그때 가셔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 출발인데 1시 반이면 1시 반에 일단 게이트가 오픈되지도 않습니다. 한 1시 40분쯤 뭐 1시 40분에 게이트가 오픈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줄 서서 한 줄로 탑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탑승하는 것만 해도 최소한 15분 정도는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요. 그 면세구역 어딘가에 계시는데 탑승이 시작이 됐고 사람들이 거의 다 탑승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내지는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출입국 수속을 마치셨으면 여러분을 놓고 비행기가 뜰 일은 절대로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스테이러스 확인하시면서 좀 계속 계시면 돼요. 전화받고 제가 예전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밥 먹다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뜨거운 순두부를 일부러 막 넣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숟가락 딱 내놓고 뛰어갔는데도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편하게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예요. 마지막 장이고요. 첫 번째에 있는 단어가 economy에요. economy 하면 우리는 뭐죠? 경제에요. 갑자기 비행기에서 왜 경제를 찾느냐 우리는 비행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economy class가 제일 낮은 등급이죠. 우리가 그냥 타는 비행기가 economy cla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타셨는데 비행기 좌석이 눕혀진다. 이게 비행기 좌석이에요. 요만큼 눕혀진다. economy. 요만큼 해서 다 눕혀진다. 그럼 한 단계 더 높은 거고요. 그건 바로 비즈니스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계층 아니면 계급 어떤 수준 정도 해요. 그래서 economy 하면 경제라는 뜻도 있지만 돈을 좀 절약하는 아껴 쓰는 그래서 좀 경제적인 좌석을 economy class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하나 더 높은 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돈 내고 타세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돈 주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economy class의 한 2.5배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왕복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에 산다. 그러면 economy class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만 원 그리고 모든 비행기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first class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도 이제 다 눕혀지거든요. 눕혀지는 거 말고 first class 같은 경우는 어떤 first class 샤워도 할 수 있는 first class MLH 항공에는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진 않고 자리가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거는 또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또 한 2.5배 그래서 이건 뭐 한 800, 900 어떨 때는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천만 원 그러니까 이건 자기 돈 주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회사에 그 레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상무급 이면 비즈니스 클래스 무조건 태워줄게 그리고 뭐 부사장급이면 퍼스트 클래스 무조건 태워줄게 이래서 보통 회사 돈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출장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운이 좋으면 오벌북 보통 비행기를 탈 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자리면 110자리 정도 예약을 받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때 그때 출장차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게 자리가 없어서 예약이 되네 만에 하다가 예약 확정이 됐었고 출발하기 한 3일 전인가 갔더니 그 교회였던 것 같아요. 단체 손님이 있으셔가지고 자리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같이 출장간 4명을 다 업그레이드 해줬고 제가 그때 비즈니스 클래스 처음으로 타봤어요. 예. 처음으로 타봤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타니까 처음에 그 승무원이 와서 손님 옷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받아준다.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옷을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비행기 탈 때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가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옷을 위에다가 짐칸에다 올려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거 구겨서 다 넣기가 싫어가지고 우선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잠바 두 개 입고 갔었거든요.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 줬더니 이게 위에 구겨지게 짐칸에 넣는 게 아니라 옷을 걸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 더 좀 걸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비즈니스 클래스 타 하면 기분 참 좋더라고요. 네. 수업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아까 우리 I would like 배웠죠. 뭐 뭐 하고 싶다. I would like and I'll sit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이코노미 클래스 원해요 하면 I would like 이코노미 클래스 뭐 I would like and economic 클래스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I would like to sit 나는 앉고 싶어요. 어디요? in economy 클래스 나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미리 예약하지 않고 많은 분들은 아니요. 공항에서 직접 티켓을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어 제일 빨리 가는 미국 LA 빨리 가는 표 주세요. 하고 공항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요. 클래스라는 거예요. 아까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있었어요. 클래스 할 때 클래스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음 인도에 우리 카스트 제도 있죠. 네. 이 카스트 제도가 사실은 없어진지 법적으로 없어진지는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한 10년 정도 전쯤에 인도에서 한 달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여전히 이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잘 그 계급 내에서는 계급 외에는 결혼을 잘 안 한다고 했고 그 윗계급에 제일 좋은 계급도 좀 높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신문으로 광고를 내서 신부감을 찾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인턴으로 인도에 잠깐 가있었는데 그 회사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보통 뭐 인사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을 보고 뽑는답니다. 낮은 계층에서는 잘 안 뽑고 높은 계층에서 뽑아야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아직도 그 정서가 남아있어서 낮은 계급이 내 윗사람으로 오는 거에 대해선 좀 많이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도 급속도로 붕괴가 되겠죠.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요. 그런 계층 역시도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고 뭐 클래스 많죠. 등급 아까 말한 계층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건 지금 English 클래스예요. 영어 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뜻도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등급으로 배워보겠습니다. How much is economy 클래스 가격이 얼마죠. 정도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클래스 클래스 좋습니다. 여러분이 공항에 도착하시면 나중에 또 한번 배울 일이 있겠지만 이 커스템스 라는 데 를 보게 되실 거예요. 세관이고요. 이 커스템스에다가 우리가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도 외국에서 산 면세품의 금액이 얼만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실 경우도 생기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밑에 보시는 nothing to declare 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보면 세관 보시면 이쪽은 신고할 거 있으신 분 신고할 거 없으신 분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신고할 거 없으신 분들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써 있어요. nothing to declare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신고할 게 없으시면 nothing to declare declare 신고하다 declare 알리다 라는 뜻이고요. nothing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신고할 게 없으시면 nothing to declare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거리네요. 세관을 커스템스라고 하고 마지막 여러분께서 배우실 단어는요. 단기체류라고 하는 stop over 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께 퀴즈 있어요. 네 이거 오늘 다 외웠는지 한국어로 한 번씩 여쭤보고 따라해보는 시간 시험 봐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이 stop over 를 제가 예전에 학생 때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stop over 되게 즐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싱가포르로 가야 돼요. 싱가포르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좀 비싸서 어디 들릅니다. 태국에 들렸다가 싱가포르에 가거나 말레이시아에 들렀다가 싱가포르에 가거나 이렇게 경유하는 게 지금은 어른이 됐으니까 한 5만원 10만원 더 내더라도 직탕을 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 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경유를 무조건 합니다. 경유지에서 내려서 돌아다니는 건 무료인 항공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stop over 라고 하는데 보통 stop over 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거기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그 동네 공짜로 구경하고 2박 3일 있다가 타서 원래 목적지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걸 stop over 라고 했고요. I have a stop over in Singapore. 이 문장은 나 싱가포르에서 stop over 해 라는 문장이고 싱가포르에서 stop over 하는 거 많아요. 유럽 가실 때는 보통 싱가포르에서 stop over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타시면은요. 자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복습 해보고 오늘 물 한 잔도 안 먹었네요. 해보고 여러분 맞추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권 뭔가요? passport 탑승 수속하는 거요. check in 수화물은 영어로 뭘까요? baggage 탑승권은요? boarding pass 가 되겠고요. 자 창가석은요? window sit 복도석은요? aisle sit 탑승구는요? gate 출발 departure 도착은요? arrival 항공사는요? airline 공항은? airport 액체 liquid 면세품은요? duty free 터미널 terminal 비행 flight 상황은요? 뭐 on time 정시에 delayed 뭐야? 연기된 delayed 지연된 이런 말 떠있는 상황이라는 단어는요? status 가 되겠고요. 경제는요? economy 등급은 class 세관 customs 단기체류 stop over 까지 오늘 배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 배우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여행 영어 명사 여행 영어 순서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